으 아 시청자 여러분 한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제 2020년 어이구 2020년 으 아 지금도 실감이 안나는데 2020년 아침이 이렇게 어둠이 그치고 사방이 이렇게 환해지고 있는데 자 벌써 작년이고 작년 1월 1일 날 햇더는 장면을 보네 어쩌냐 이러면서 으 저쪽에 바람이 안되게 올라와 가지고 뭐 영상을 찍네 어쩌냐 했는데 바로 어제 같은데 약 500미터 60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. 어느새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잠시 후 60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. 이루고자 하는 많은것 오래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뭐 경기는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예 지금 세간에 말들은 많지만은 또 때가 되면은 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다. 아 으 으 7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도 캄캄한게 아주 아 아 날씨가 희한하네 지금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10도 음 음 음 음 자 별로 뭐 마음이 아침부터 즐겁지 않더라도 즐거운 척 이래야 되겠습 아 오 오 어허 농발이 심실 아 이 아 연속 커버에 주의하세요 잠시 음 음 내 인에 팔자우기 괴긴 추사람 내 인에 어이구 미끄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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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자장 나무 숲 사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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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자 오늘 뭐 해 떠는 것을 이렇게 보러 오셨던 분들이 제대로 일출 장면을 못 보실 것 같은데 맥두대간 높은 봉우리에 흐름이 잔뜩 걸렸습니다. 맥두대간 높은 봉우리에 흐름을 뚫고서 백개비는 위로 위로 앞으로 앞으로 나갑니다. 오늘은 택시가 아니고 사륜구동이 아니고 택시를 지금 몰고 넘어가고 있는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가부든 낙은해에 또 하루가 가리 눈 보라 삭풍이 거친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따라서 혹여나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터들 터들 올라갑니다 어제 1목 1초 1모를 봤으니 오늘은 일출을 봐야 이게 앞뒤궁합이 맞는데 둘 다 나 약간의 마지막 소중한 아쉬울 것 같다 아, 과연 해 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리 오나 자, 산 너머와 산 반대쪽은 완연이 다른 야, 해 뜨는 거 보겠다고 아유, 와 있네 음 감사합니다.